안녕하세요. 2024년도 디비월드 서울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김양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저희 디비월드 서울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품 추첨만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등록을 해주셨네요.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경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월드 서울은 지금 최강인상이라는 주제로 2층 강의, 3층 강의를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도 훌륭하고 전시회도 작년보다 많이 확대돼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많은 만족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총 6분을 추첨할 예정인데요. 제가 재선기에서 소개시켜드린 많은 재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핫호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품. 첫 번째 경품은 YDM 엘리베이터 세트입니다. 짜잔! 우리 주니어치과 박소연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좀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프네요. 다음은 YDM 오토매틱 크라운 리무버 세트. 성북 정원 측과 이지민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슈프레디 카스트로비에조 니들 홀더입니다. 서울효치과 김민규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하얀 토트의 상품권 30만원권입니다. 관악 퍼스트 측과 고정권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하얀 토트 상품권. 연세 윤앤진 측과 진승욱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더스마트 플러스 엔더 부터입니다. 바른훈 측과 변지훈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뽑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이 아직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19일 날 2차 경품 추첨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를 또 노려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